한국국토정보공사 와 영탁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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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캠핑의 시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산에 캠핑하러 왔어요 여기는 자갈치시장입니다 여기 자갈치시장 옥상에 있는 전망대인데요 여기서 영도대교도 보이네요 저쪽에 케이블카도 있네 저쪽에 케이블카도 있네 저기 높은 건물 있는 저기가 송도해수욕장이라는데 저 뒤편에 산이라고 해야되나 거기 케이블카가 지나가는게 보여요 저 망원경을 보면 원래 그거 아시죠 부산이 고향인 아이들이 부산의 명소나 이런걸 관광객들보다 더 잘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 동네니까 막 여행갈려고 막 찾아보질 않거든 저는 오늘 음식을 아무것도 준비를 안해왔어요 그래서 자갈치시장에서 맛있는거 사서 캠핑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 건물이 새로 지은건가 봐 엄청 깨끗해요 안에 뭐 활어 시장이랑 막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구경해볼게요 여기가 너무 어릴때 와보고 안와봐가지고 너무 어릴때 와보고 안와봐가지고 엄청 깨끗해진 느낌 너무 어릴때 와보고 안와봐가지고 엄청 깨끗해진 느낌 이렇게 하면 안될까 아 아니 걷다보니까 바로 앞에 남포동 보이네 원래 이런 위치였던가 와 전혀 몰랐어요 어릴때는 저희집이랑 여기가 좀 멀어가지고 많이 와본적이 없어 이왕 이렇게 된거 남포동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많은 간식가게들이 있는데 아니 여기 저는 어릴때부터 씨앗호떡보다는 그냥 호떡을 좋아했습니다 이거 일단 학교 앞에서 팔던건데 이거 안살수가 없었어 이게 저 어릴때 학교 앞 문방구에 팔던 불량식품 과자인데 보시면 겉에 노란색이 있고 안에 빨갛게 연필심처럼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필심 과자라 불렀거든요 근데 이걸 서울에 왔더니 내 친구들이 아무도 모르는거야 이게 진짜 맛있는데 튀겨 먹으면 여기서 맛볼줄이야 신기해 이거 파네 네 이런 일반 지포가 아니고 진짜 생선 한마리처럼 간툰한거 같은데 이건 얼마에요? 공원산맛 지였마 예전에 통영갔을때 언니가 선물해준 지포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싸지만 샀다요 국산이래 국산 어쩐지 맛있더라니 여기저기 구경한다고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다 재밌었어 여기서 캠핑장까지는 차로 한 15분 거리입니다 헤헤 가깝죠? 아주 좋은 코스인 것 같아 캠핑장 캠핑장 분위기가 되게 신기하네 캠핑장 분위기가 되게 신기하네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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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오늘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중 캠핑할 준비를 해왔는데 비는 안 오고 흐리고 습하고 덥고 이게 마지막 더위였으면 좋겠다 여기가 바닷가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좀 강하다는 후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프를 치긴 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높게 안하고 낮게 안전하게 쳐야겠습니다 배가 안 받고 그냥 옆에 링에다 걸려고 했더니 타프가 작은 거라서 스트링도 짧아 어쩔 수 없다 오징어팩 해줘야겠다 오징어팩 해줘야겠다 이렇게 부러 peak 해야겠다 assessments 아잇 아잇 오징어팩 아잇 이렇게 부러가 아잇 감사합니다 음 이게 확실히 텐트도 작고 타프도 작으니까 진짜 금방 치네요. 아주 그냥 후딱이야. 오늘은 집 많이 안 꺼내고 진짜 미니멀하게 해보려고요. 오, 바람 부는 거 봐. 오늘 의자도 안 피고 이거 테이블 삼아서 그냥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 바람 부니까 좀 시원하다, 그러면. 우와, 저 컨테이너 씨름 배인가? 와, 엄청 크네. 여기 캠핑장 진짜 분위기가 되게 독특해요. 계속 배 엔진 돌아가는 소리, 우웅 하는 소리도 나고 위에 다리에 차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들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텐트 다 치고 이렇게 앉아서 저 뱃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꼭 배 타고 지금 섬에 캠핑 가는 거 같아. 그래서 약간 저는 소음으로 안 들리고 살짝 설레는 느낌? 아, 섬에 안 간지도 오래됐는데 섬에도 가야지. 가고 싶다. 아, 있다 있다. 아, 있다 있다. 아, 있다. 아, 있다. 아, 있다. 아, 있다. 편의점이 없네. 우리 근처에 편의점 갔다 오려고요. 아이스 커피가 먹고 싶어. 여기 캠핑장 안에는 매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사려면 편의점에 가야 합니다. 걸어서 4분? 뭐 갈 만해. 배가 진짜 많아.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렇게 동그란 다리 밑에 어떻게 캠핑장을 만들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캠핑을 만들었지? 아침에 안 되게 잘한다. 아침에 안 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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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다 냄새. 좋아, 좋아. 최근에 계속 경기도권에 있는 캠핑장만 많이 가다가 이렇게 바다 냄새도 나고 배도 보이고 막 철석철석 파도 소리도 들리고 기분이 좋은데? 사실 여기 캠핑장의 명당은 이 부산항 대교가 잘 보이는 사이트가 명당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명당은 예약할 수가 없었다는 비가 온댔는데 비가 안와가지고 살짝 실망했었는데 비 안와도 너무 좋은데요 어제 부산 내려온다고 운전할 때 6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그건 좀 힘들었는데 확실히 멀리 오면은 평상시에 못 보던 것들을 보니까 진짜 여행하는 느낌 나고 기분이 좋긴 좋아요 자기가 너무 잘 모르고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오 푸짐 아이고 냉장고에 이게 바로 다였나봐 녹아내렸어 쌈이 에이 내가 좋아하는 깻잎 안타깝구만 상추라도 살려야지 아 이거 봐봐 먹을 수 없는 지경이야 아 이거 깻잎에 싸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아 어쩔 수가 없다 소주 소주는 왠지 이 투명한 잔에 안 먹으면 흥이 덜한 느낌이야 짠 짠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음 확실히 이거 연탄불로 구워가지고 그 특유의 연탄구이들 맛이 있잖아요 맛있어 짜라란 히힝 이 파리랑 경쟁하면서 먹어야 돼요 자꾸 파리들이 잠깐 딴 거 보면 여기 막 가서 달라고 털라 그래 근데 이걸 들면 다 없어져 나 민타리들 맛은 있어 이 와중에 이제 좀 없어지겠지 파리들 날이 덥긴 덥나봐요 이 상추가 완전 금세 시들시들 죽었어 깻잎도 아까 이런 이유로 저렇게 됐나? 뭐라고 삼아 시끄리 이 상축이 이 상축이 이 상축이 들어가서 겨지 이 상축이 다 바람이 살랑살랑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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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도 꺼졌으니까 이 지치포를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기대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그때 언니가 사줬던거는 진짜 생선 한 마리가 있는 것처럼 엄청 두꺼웠는데 얘는 얇아요 아 아 그래도 냄새는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그때 제가 먹었던 거 보다는 얘가 얇긴 한데 그래도 일반 지포보다는 두껍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식감이랑 이런건 있어 짠 일요일의 문 아 아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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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좋다 저는 여기서 보이는 풍경들이 진짜 그냥 너무 딱 부산 같아요 부산에 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오르막길 이런 높은 산에도 아파트도 많고 집도 많고 항상 그렇거든요 여기서 딱 보면은 지금 이제 오르막길 저 오른편 산에 집들이 불이 다 켜져가지고 야경이 있습니다 나름 조금씩 놀고 싶어요 그리고 또는 집은 위장에 집들이 불이 다 켜져서 그렇지만 여기서 집들이 더 편하게 되었어요 저의 집들이 다 켜져서 그리고 또 다른 집이 다 켜져서 그래서 저는 이 집이 다 켜져서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되어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되네요 그렇게 하면 더 편하게 되었어요 금방 엄청 조그라들었네 아까 낮에 누워있을 때 텐트 안에서 모기를 봐가지고 오늘은 모기 매트 켜주고 잘 거예요 이렇게 밀폐 해놓고 샤워하고 와서 자려고요 그럼 안에 들어갔던 모기가 싹 죽지 않을까요? 아침에 진짜 해가 완전 쨍하게 떴었는데 금세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외할머니 모시고 같이 점심 먹을 거라 아침은 생략하고 코다닥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스크림에 담아줍니다 장루는 이곳을 먹으면 스파게스에 앉아서 팡팡을 마셔버리는 버섯 이제 할머니 집으로 출발해 볼게요 사실은 제 욕심에 캠핑장에서 할머니랑 같이 저녁을 먹고 제가 다시 집에 모셔다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식당 예약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직은 뭔가 올해 여름이 되게 길잖아요 아직은 좀 덥다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아니에요 아직 할머니 드릴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두 개나 준비했지 아 무거워 100% 좋아하십니다 방훈이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할머니 추석 선물 제가 이번에 추석 때 몸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할머니 그때 먹어봐서 알죠? 그냥 매일 비타민 먹듯이 하루에 하나씩 이번에는 두 개니까 두 배로 많이 드시고 정말로 너무 고맙다 고맙고 할머니 이거 먹고 오래 살 못 자겠노 오래 살라고 이걸 선물하는 거지 저녁에만 드시고 좋았다는 거니까 그래 정말로 그럴 때 내가 요즘보다 영 몸이 안 좋았거든 정말로 딱 손도 떨리고 막 수위지도 못 뽑았다 내가 그 몸을 못 넣겠는 기라 아무 말 중심에 안 맞아진 기라 우선은 잘하고 산다 그때부터 내가 얼마 못 사는 걸로 내가 느껴지는데 그때 할머니 또 수술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체력이 더 떨어져 있었어 영조가 녹용 먹고 그때 조선시대 왕들이 평균적으로 한 40 몇 살 이렇게 살았대요 평균 수명이 근데 영조가 녹용을 먹고 80 몇 살까지 장수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장수 장수 할머니 장수하시라고 장수 장수 어? 제가 해야 될까요? 할머니? 어 이거 스티커 떼고 아 그거 뜯어내야 되나? 응 스티커 떼고 어 오 이게 더 열기 쉽게 바꼈네 패키지가 Kunsthalle 아유 잘 이 아드겐 얘 아우 100살까지 살먹잖아 난 이걸 먹고 이 그릇 봉지도 물로 봐서 쉴 걸 안 먹는다 할아버지 새누리들 그런가요? 아이고 맛있다. 그래도 많이 안 쓴 거 같고. 안 쓰고. 나는 이랬다, 그날 이래. 단양마다 약간 나는 너무 썼다. 씹어도 내가 잘 먹거든. 씹어도 잘 먹는데. 공감하실까요? 봉지 씻어 마시는데. 됐다, 됐다. 내가 가서 한다. 됐어, 됐어, 됐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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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이거 많은데 뭐. 아, 많은데도 다 있다. 아니야, 할머니들은 원래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해서 입깔 입고. 이것들 보면 웃기지. 웃기는 한 거지만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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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오지 마라, 내가 간다. 내가 하는 방법은 다 있다. 아니, 하는 방법은. 할머니. 흥이 흥이. 흥이 흥이. 그래, 하지만. 그냥. 정수물이. 딱. 약간 노래가. 흥이. 딱. 아까 노래가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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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라로. 이것도 노려물이, 한물이 나오거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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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너무 웃겨. 너무 우습지만 습관이다 우유도 그런다 아 진짜로 우유통도 흔들어서 내가 마신다 아들 버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할머니한테 좋은 선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야캠핑 구독자님들도 그 정도는 필요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구전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실 때 추천인 아이디에 시야시야 입력하시면 전품목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나는 인터넷 주문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또 20%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흐흐 그리고 Francis 지 próp 소고기 해물이 그렇게 좋아. 고기도 잘 먹는데, 해물도... 해물이... 할머니, 소고기 해물 둘 중에 뭐가 더 나요? 해물이 났다. 해물이 나요? 응. 이번에 소고기 먹으러 갈까, 해물 먹을까 고민하나? 소고기 먹으러 갈까? 뭐든지 잘 먹는데, 나는 맛있게 먹으면 해물이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내 영상에 그때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하는 거 같이 찍었었잖아요. 그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되게 공감 같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막 그랬나봐. 아마 나보다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의 어머니가 생각나셔서 그러신 것 같고 내 나이 또래는 본인의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냥 막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또 저 아는 같이 연극하고 했던 선배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시야야 잠깐 일로 와봐. 나를 따로 딱 부르시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할머니 명절에 보러 가냐고 할머니랑 꼭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진짜 따로 챙겨주시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천사가 다 참. 이거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식사에. 아니야, 그냥 먹을 게 아니네. 너무 감사하네. 아이고, 참. 세상은, 나는 항상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난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 정말 감사하잖아. 정말 감사하잖아. 아니, 이것은 시야 나는 진짜 잘해야 된다. 할머니는 저번에 거제도에서 여행했었을 때 뭐가 제일 기억에 나나요? 뭐야? 배 탄 거 기억에 나지, 나기나. 내가 언제 그거 사보겠는데 평생에 처음이지. 뭐, 그게 이래 먹고. 요트? 요트 사보겠는데, 정말 처음이지. 세월고. 빅돌물. 핸들도 잡아 봤잖아. 잡아 한 거 기억도 참 나. 잔아. 무한 다 digitally. 그렇다. 너무 아까 . 그럼 제가 이래서 공사를 했다. 내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 이 사람은 안 돼? 너무 빨리 안 돼? 이것을 피해를 해 보기로 했다. 이 소식에 사람들이 정말 잘 알았다. 이게 aprendiz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